자 5월 28일이 시작됐습니다. 28일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재유행을 피할 수 있다 이러면서 파우치 소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경제 재개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어제 이어서 다우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. 반도체와 은행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 업종들 크게 급등을 했고 이탈리아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2.2% 올랐죠. 그저께도 다우가 많이 올랐고 2.2%의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쭉 끌어당겼습니다. 0.8%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S&P500 1.5% 올랐죠. 자 이렇게 진행이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컸습니다. 재유행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심리가 발동을 했죠. 이 파우치 소장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2차 감염을 피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올라섰습니다. 거기다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.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또 했죠. 이런 부분에 또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EU에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죠. 호재 소식이 많이 나오면서 미국도 추가 재정 부양책 논의가 진행 중이죠. 자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있지만 저평가된 이런 조목들 상당한 반등을 보였습니다. 자 국제 유가는 미중 갈등이 계속 지금 심화가 되고 있죠. 또 이번 주에 한마디 하겠다.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국제 유가는 4.5% 정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32.8달러로 맞췄죠.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.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49일 만에 40명대로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. 이 클럽발 감염이 상당히 또 확산이 되고 있죠. 2차 대유행 이런 거는 없습니다. 마스크를 다 쓰고 손 씻기를 잘 하니까 2차 대유행까지는 아닌데 이런 부분을 보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지금 지난달 8일 53명 이후에 최대치입니다. 쭉 떨어져서 하루 2명 정도까지 수준으로 떨어졌죠. 상당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다시 40명 수준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. 서울 19명, 인천 11명, 경기 6명, 대구 3명 이렇게 지금 또 발생했죠. 그래서 2차 등교일에 또 집중이 됐습니다. 자 그러면서 또 많이 학교들이 개양 연기가 또 많이 되었죠. 이제 발생한 학교들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구나. 자 그렇지만 증시 상황을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경제 재개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계속 지금 경제 재개 쪽으로 이 방향을 잡고 큰 물줄기가 그렇게 가고 있죠. 자 그거를 꺾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지금 볼 수 있겠죠.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오지만 나오면 그 부분적으로 폐쇄를 하고 나머지는 또 전체적인 흐름은 경제 재개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 저희 확진자 사망자가 좀 늘어났죠. 그리고 말라리아 약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. 말라리아 약이 생각보다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죠. 자 지금 이탈리아 하루 새 58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전날 397인데 584명이니까 좀 많이 증가했죠. 자 이게 이 언저리에서 계속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제 경제 재개 쪽으로 전 세계가 방향을 찾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시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 그렇지만 경제 재개는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죠. 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경제 재개를 쭉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확진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지가 돼 버리면 조금 또 증시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경제 재개 쪽 그리고 양적 완화 쪽으로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나스닥 쪽에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죠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. 뭐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. 이 트위터가 트럼프의 우편 투표 사기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.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보시면 마이크론이 급등했죠. 8%나 올라섰습니다. 삼성전자 어제 먼저 움직였죠. 마이크론이 크게 올라서면서 오늘 삼성전자 상당히 기대가 되죠. SK하이닉스도 기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어제 SK하이닉스 별로 힘을 못 썼죠. 자 오늘은 갭으로 띄워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어제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도체 장비주도 장중에 마이너스 3%까지 갔다가 2.3% 올라섰죠.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이 구글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목들 이 소셜미디어를 강력 규제하겠다.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겠죠. 그런 부분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온라인 쪽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유행은 규체만 잘 지키면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소식 때문에 전통주들이 좀 제조업들이 좀 강했죠. 은행주들도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하던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조금 숨고르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막판에 또 끌어당겼죠. 돈을 계속 잘 버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바이러스 부분으로 인한 이런 상대적인 수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이 계속 사라지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하락하면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이플도 좀 많이 올라섰죠.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갔던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했지만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죠.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겠다.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쪽 머크 좀 올라섰고 화이자는 약보합 길리어드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보여줬죠.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들과 항공주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자 그리고 보잉도 올라섰고 넷플릭스가 경제 재개의 이런 분위기에 좀 꺾여 내려가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은행주들이 경제 재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상당히 이제 은행주들 저평가가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자 그리고 타이어 주들이 강하죠. 자동차주 타이어 주들이 5%씩 올라섰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도 지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은봉이 좀 나왔죠. 이제 123 맞고 조금 조종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 어제 분위기로는 이 반도체 생산과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하죠. 양봉이 잘 뽑아져 나왔습니다. 잘 뽑아져 나왔죠.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은 은봉이 좀 나왔죠. 상당히 이제 쭉 치고 올라가서 좀 은봉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이제 하는 순고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은행주와 반도체 주들은 양봉을 잘 뽑아 냈기 때문에 오늘 뭐 아주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동차, 은행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이런 경제 재개 쪽으로 힘이 실렸는데 뭐 이 정도 분위기면 우리 증시도 오늘 뭐 이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라든지 은행주라든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이 좀 강할 수 있는 분위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지만 지금 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. 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오늘 쭉 빠지다가 미국 시장이 쭉 빠지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좀 양원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자 오늘 자이체비는 이제 유상증자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중이죠. 자 이런 분위기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양호했죠. 시장이 일단은 상당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양호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런 분위기면은 이 아이체비 오이선 지키고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자 한번 지켜봐야 되죠. 신안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